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국민연금이 마침 매도행진을 끝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향후 국내 주식을 한 18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더 추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 결국 국내 주식 비중 목표를 선질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코스피 삼천시대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시도죠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51 거래일 연속 순매도라는 역사적 불명의 기록을 썼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멘붕이었죠 국내 주식 비중 조정 거품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지만 과도한 순매도라는 지적이 우세했어요 제가 봐도 정말 과도한 순매도였죠 국민연금이 왜 기계적 매도를 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5월 말에 2021년에서 25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의 전체 규모가 20년 말에 794조 천억원에서 올해 말에 849조 4천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 17.3에서 16.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죠 이 기간 국내 주식 평가액이 137조 7천억이에요 여기서 142조 5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줄더라도 전체 기금 규모가 커지면은 국내 주식 평가액은 늘어난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난해 말 기준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평가 금액이 176조 7천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21% 정도 됩니다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죠 호용어차 비중이 한 플러스만에서 5%를 거의 채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속돼 가지고 올해도 지속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 연기금들의 매물 폭탄은 이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 하나는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6.8에서 최대 2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겠죠 이 경우에 상하 호용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줄인다고 하는 거죠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줄일 거예요 전체 기금 중 최대 23%를 국내 주식으로 채울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운영 여력이 더 커지겠죠 또 하나는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그대로 두되 시장 상황에 따른 호용오차 범위를 현재의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늘리는 방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중기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6.8%로 유지하되 상하 호용오차 범위만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 보유 비중 자체를 최대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만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늘리는 것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의 허용 범위의 상하안이 과도하게 벌어져가지고 여타 자산군 보유 비중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보유 비중 목표치 자체를 높이면 다른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 데다 국민연금이 국내 중시를 부양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비정 조정에 따라서 목표, 교위 중에 허용오차 상하안이 더해지가지고 기금 전체에 23%만큼 국내 주식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23% 이제 좀 드러나겠죠 그 지낸의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추가로 국내 증시에서 최소한 18조 원 정도를 더 순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는 작년에 12월 24일 이후로 이달 10일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해가지고 국내 연기금이 순매도한 금액이 한 14조 5천억 됩니다 14조 5천억 그게 크게 못 뜨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 납부 수입 가구 기금 운영본부에 운영 수익을 더할 경우 기금 전체 규모는 더 커지고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순매도력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지난해 5월 기금위가 예상한 올해 국민연금 전체 규모가 849조 4천억인데 여기에 23%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한 195조 3천6백원 상당의 국내 주식 자산을 보유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낸의 말 국민연금 국내 주식이 176조 7천억원 대비 한 18조 6천억 정도 가량이 더 많죠 실제 국민연금의 추가 매력 여력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미 국민연금 기금의 총 규모는 833조 7천억으로 지난해 5월 기금위 예상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기금위에 포함된 사용자 측은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가 기업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으로 전해졌고요 근로자 측도 개인이 주자선으로 자리매김한 주식 가치가 연금의 사저로 더 오를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더 사주면 코스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주식을 사줄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이 가겠고 과연 우리 3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향후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이 앞으로 매도는 끝 매수 시작이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뭐 선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주식 투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천만이었습니다